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채권선물을 해서 배우겠지만 기초자산의 T빌이라든지 유로달러금리라든지 이런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물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경, 싱가폴, 런던, 시카고에 다 그 선물들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쿄에서 거래를 하다가 도쿄시장이 끝나면 도쿄시장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싱가폴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싱가폴 시장이 끝나면 그 다음에 런던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끝나면 시카고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거의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 심화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소도 국제가 되다 보니까 서로 거래소 간의 경쟁이 치유합니다 서로 거래소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거래세를 낮추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로 그래서 덩치를 키우는 겁니다 합병을 하는 이유가 거래소를 낮춰서 보다 더 싼 값으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하는 게 제일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픈 아웃크라이 시스템이 되는 거 사람들이 직접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지금은 전산화 영향으로 일렉트로닉 트레이딩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거 조금 자료가 제가 옛날 자료였기 때문에 지금은 일렉트로닉 트레이딩 시스템의 퍼센테이지가 미국의 경우 오픈 아웃크라이 트레이딩 시스템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이게 물론 2000년 넘어서도 한동안은 오픈 아웃크라이 시스템의 퍼센테이지가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글로베X 같은 걸 통해서 또 상당히 많은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일렉트로닉 트레이딩이 최소한 오픈 아웃크라이 시스템과 비슷하거나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CBAT랑 CM이랑 합쳐졌다는 말씀을 드렸고 합쳐지면서 일렉트로닉 트레이딩이 2000년도 기준으로 전체 선물 거래의 한 25%를 차지했는데 이건 2000년도 기준입니다 지금 2010년도니까 더 많아졌겠죠 더 많아졌는데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없고 2010년도 기준으로 글로베X에서 CME 글로베X에서 전체 CME 그룹에서 거래가 되는 거래 양 중에 70%가 거래가 된다는 얘기니까 CME에 관한 한 반 이상이 일렉트로닉 트레이딩으로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렉스 같은 거는 이건 100% 유렉스가 뭐라고 그랬죠 독일과 스위스 선물 거래소를 합친 거라고 그랬죠 이건 100% 전산 거래입니다 중간에 중개인이 없어요 100% 전산 거래고 그 다음에 유론엑스트가 인수한 라이프도 라이프도 오픈 아웃 크라이 시스템을 버리고 일렉트로닉 전산 거래로 돌아섰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1998년에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일렉트로닉 퓨처스 선물 거래를 전산 거래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선물 거래를 전산으로 일렉트로닉 트레이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첨단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청산소입니다 청산소 선물 거래소 내에 청산소가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청산소가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소는 조금 있다가 증거금 관련된 일일정산 얘기를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청산소를 통해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선물을 5개 약을 사고 여러 분이 선물 5개 약을 팔기로 선물은 뭐예요 지금 약속하고 나중에 그 약속을 이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행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법적으로는 제가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속단말로 배째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감옥을 집어넣을 수는 있겠죠 잡으면 그런데 돈이 없다 그러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이런 문제를 없애는 중요한 방법으로 청산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왜 선물 거래는 불특정 다수가 다 참여해서 사자팔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거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고 거래를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래는 청산소 클레어링 하우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5개 약을 사면 5개 약을 팔게 하는 여러분과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5개 약을 사면 누가 5개 약을 팔아줘요 청산소가 5개 약을 나한테 팔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산소가 뒷결에 서서 5개 약을 팔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5개 약을 사주는 겁니다 그 중간 역할을 청산소가 해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없어집니까 청산소는 공인된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guarantees, 보장을 해줘요 all of the trades in the future 선물의 모든 거래는 선물 시장의 모든 거래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속된 말로 백제라 나중에 약속을 못 지키겠다 이런 문제가 없어져요 내가 사는 건 청산소를 통해서 산 거고 팔은 여러분도 청산소를 통해서 팔았기 때문에 청산소를 통해서 뭐가 된다? 보장이 된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선용한 겁니다 그림으로 선용한 거고 이렇게 직접 사자와 팔자가 선물 계약 면회를 할 때 직접 맞닥뜨리는 게 아니고 선물 거래할 때는 중간에 뭐가 낀다? 청산소 플레잉 하우스 영어랑 한국말 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목적도 있지만 선물 영어는 영어 원어를 다 아셔야 돼요 그걸 한국말로 다 번역한 겁니다 우리나라 영어라는 것이 청산소가 이렇게 중간에 껴서 산 사람을 통해서 사주고 판 사람을 통해서 팔아준다 그러다 보니까 청산소 덕분에 어떻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은 Do not need to trust each other 저 사람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 상대방이 보도면 어떡하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누군지도 each other's identity 상대방이 누군지도 알 필요가 없어요 매매하는 게 중요하지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인품이 어떻고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중간에 청산소가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청산소가 중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은 마음 놓고 선물 계약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청산소 입장에서는 사고 팔고 중간 역할을 하면서 조금 사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조금 이렇게 표현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이 조금 함부로 안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중간에 청산소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너무 청산소에 부담을 지우는 거 아니냐 산사원한테 사주고 판사원한테 팔아주고 그게 청산소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을 크게 쌓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혹시 걱정하는 분이 있을까 봐 마지막 구조를 집어넣는데요 이걸 가만히 그림들을 분석을 해보면 사는 사람한테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팔아주고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팔아주고 그 계약은 팔고자 하는 사람한테 사서 청산소가 그걸로 충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청산소가 그렇게 자기 자본을 많이 쌓고 어떤 재무적으로 탄탄할 필요가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고민된 기관이지만 중간에서 역할을 주면서 여기 지금 요제가 지금 오트를 선물 계약을 사고 파는데 171센트를 지불을 하고 이건 측정단입니다 부철던 부철던 부철던